자, 포토타임 계속됩니다. 아까 자리 좁아서 못했던 포즈 같은 거 있잖아요. 깜짝하고 예쁘고 준비했던 포즈들 맘껏 달성해주세요. 자, 이번에는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운데. 멋지게. 자, 이번 미니 앨범이 잘 되길 기원하면서 멋진 포즈를. 좋아요. 새로운 포즈. 자, 이번에는 우측 보겠습니다. 아마 뒤에서 멤버들이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 보고 있을 거예요.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친구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자, 이제 됐나요? 충분히 사진 찍으셨으면 우리 이제 다음 멤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예, 로라 씨 잠시 퇴장해주시고 오로라 씨. 마찬가지로 가운데 서주시고요.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충분히 사진 찍어주시고요. 네. 그리고 이번에는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트 좋네요.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보도록 할게요. 자신만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해주세요. 짧은 시간이지만 네 됐습니다. 자신이 퇴장해주시고요. 가운데 서주시고요. 자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부터 호주 취해주세요. 아 좋아요. 하다보면 나오게 되어있어요. 하얀하게 오케이 좋습니다. 자 이번엔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표시로 매력을 발산해주세요. 전설의 눈빛 이런거 좋을 것 같은데 눈빛 발사 한번 해주세요. 강렬한 눈빛. 좋습니다. 자 이번에는 오른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찍으셨나요. 네. 자 이번에는 아 잠시 퇴장하셨다가 우리 채비씨 가운데 서주시고요. 왼쪽부터 왼쪽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멋진 포즈. 귀여운 포즈 한번 가볼까요. 귀여운 포즈 한번 가볼까요. 귀여운 포즈. 네. 네. 제가 이번에 가운데를 향해서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한번 얹어주세요. 어우 활고기. 네. 좋습니다. 저는 절대 안되는건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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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후회인 여러분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됐습니다. 자 다음 우리 또 하루 씹으로 가운데 서주시고요. 왼쪽부터. 왼쪽부터 네. 네. 아주 깜찍한 포즈. 네. 이게 또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쇼케이스에서 최대한 자신의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자 이번엔 가운데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멋지게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우측 한번 볼까요 네 오른쪽 네 멋진 푸즈 귀엽게 한번 가볼까요 귀엽게 네 귀여운 푸즈로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손 가운데 서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푸즈 갑니다 자신만의 매력을 없애주세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엔 가운데 쪽 향해 주시고요 네 귀엽게 한번 가볼까요 귀엽게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스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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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유채씨 나와주세요 가운데 서주시고요 자 왼쪽을 향해서 멋진 포즈로 자 왼쪽을 향해서 멋진 포즈로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가운데를 향해서 매력을 발산해 주세요 네 네 깜찍하게 한번 가볼까요 깜찍하게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모델같이 멋진 포즈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얼쩡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목발을 짚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먼저 왼쪽 향해 주시고요 포즈 취할게요 부상톤입니다 부상톤 네 이번에는 가운데에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증 취해 주세요 네 보증 취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했던 멋진 포즈 없어요 네 충분히 다 찍으셨죠?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토타임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예 들어가게 될까 아 다시 이제 여러분들 아 여기 계셔도 되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네이처 여러분들 무대를 모셔야 되겠죠? 네 이체